어제 지오 뉴스에서는 태백 풍력발전기가 강풍에 쓰러져 완전히 파손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에만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태백시의 부채 상환을 위한 매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커다란 프로펠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충격에 조각난 부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쯤 태백시 삼수동 풍력발전단지의 높이 80m, 2메가와트급 발전기 한 대가 기둥이 부러지며 파손됐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오가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12년 국내 3개 컨소시엄사가 508억 원을 투입해 모두 9기를 설치한 곳으로 국산 풍력발전기로 건설된 첫 번째 단지입니다. 문제는 이번 풍력발전기 사고로 인해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입니다. 태백시는 당초 귀내미 마을 풍력발전단지와 기종이 같은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를 오는 22일까지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연간 1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알짜배기 공유재산인 만큼 최소 128억 원 이상의 매각해 시 부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큰 틀에서의 매각 범위 내지 가격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향후에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판매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 풍력발전단지 관리업체와 발전소 시공사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 지원뉴스 김기태입니다.